정말 살다 보면 별난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글쎄 해내서 조직하는 지식경영인데 부부 동반으로 나간다 생각했습니까? 저 둘이 어디 나가면 허망 소리에도 완전히 헤뜯는 소리하는데 내 아버지 생각해도 정말 딱 크게 망신하고 돌아올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지도교원 각도로 좀 연습을 시켜야 되겠는데 야 이상합니다 우리 설마 모두면 복잡한 게 와자장한 게 서른 누기나 지자 합니다 디지털 도시 건설의 1층 추진하자 이게 디지털이란 말인가? 도시에다가 디지털을 뽑아서 틀어놓을 필요는 없겠는데 디지털이 어진답도 아 여보 당신이 디지털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디지털이라는 거 잘못 써서 디지털이라 했지 않더? 아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지 않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단데 이그 무식하게 소리 일어나길래 믿고 내가 어떻게 지식경영에 나간다 그저 아는 거 맞지 말하면 되지 뭐 근데 야 야 봐 이제 들어볼라니까 그저 우리 지금 노 백성들이 현실의 언어들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지식경영 카투리 해 아 그렇군요 준비 다 됐엔더 어째라니 야 이게 야 벌써 어라니기래 아니 뭐 준비 다 돼야 가지 그럼 소리치지 말라 같더나 긴장해 죽겠네 야 어째라니 야 이번 당신이 긴장하다가 나를 또 속임하고 또 떨긴다 야 이게 야 야 어째 둘 다 긴장하면 더 야 조금 긴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소 어떻게 하겠소 우리 요 긴장이 풀리는 명약 한 번 써보겠소 무슨 약속 뭐인가 하면 아버지 엄마 원래 음악이 나오면 춤추기 좋아하지 않구만 해도 우리 춤 한번 춰보겠소 요 긴장 좀 풀게 고객님 마주사야 마주사 마주사야 양말을 추겠습니다 야 양말을 추겠습니다 괜찮은데? 그렇다고? 야야, 아이고, 아이고 정말야 엄마 여기 앉고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양골 춤이 맞지 않던데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 혼자 여기 나와서 혼자 딴수도 추겠습니다 딴수도? 강도 좀 넘어서 딴수도 춥니다 준비 아이고, 아이고, 그만하면 긴장이 되겠구만 괜찮대 됐다, 됐다 아까, 그거 붙여야, 나 형, 불이 아프겠어, 자 그러면 긴장이 풀겠으면 우리 먼저 이 바쁜 문제를 골라서 리오설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리오설? 리오설 리오설하는 게 뭐요? 그건 모름더 뭐요? 아, 당신하고 내 말 한단 말이야, 그러면 리오설 이 새댜리, 아니, 그리 뭐 당신하고 내 말 안 해 우리 서리고 그래 그 저기 뭐요? 함 씨하고 지시 말 안 해 함지 소린다 원하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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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Där 그런 말인두 리오설이라는 게 영어말인덜 먼저 연습을 한다 이런 말이 있구먼 탁학 오늘 그 자자 아이, 오, 올라 아! 올다 올다! 미희호설이 내 잘못 맞을 수 있지 그런데 당신은 그건 어떻게 알았음도 내 전문의 그 현에 가서 용도감들 말하는 거 내가 가만히 기억했단 말이야 자! 집중합시 해! 집중합시 자! 지금부터 법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우리 정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치문제 우선 장기 또 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지? 장길도? 예! 아 옛날에 우리 반 반주인 선생님이 장길도인데 아 그 선생님은 무슨 요기 정치 문제에다가 내 깼슴더 그러면 그 장시대 가문의 이름이 아닌가? 장길도는 어쩌든 사람은 아이쿠 아 그러면 그 먹는 겐다? 먹다 죽은 귀신에다 겐는가 하겠어 봐 그저 먹는 소리밖에 안 한다 아 그러면 그 장사 길었다 딱 그런 말이 어떻게 탁 쓰이고 이런 쉼터에 아무것도 났어 장길도 있지 않든 거기에 자회라는 게 먹는 자아 말하니 그 다음 길이라는 게 뭔데? 쭉쭉 뻗은 이런 길을 말하자 도라는 게 뭔데? 도시 그러니까 자아 만들어서 길을 쭉쭉 뻗고 넙쭉한 이런 데 도시에다가 팔라는 말이 있잖아 야 또 가자 그러니까 그게 어디 그런 말이야 알기도 잘한다지만 장길도라는 게 우리 장촌 길림 이 두만강 지역을 한 개 우리 특별 개발 구역으로 만든다 말했구만 무슨 멍게고 아이고 미치겠네 알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한 개입니다 야야야 여자 집에서는 예예 하는데 남자 집에서는 어떨 때 응응하고 아이고 냥냥하고 이러는 거야 예예예 보도은 동시에 말씀하시지 저 작년에 우리 국무원에서 예 저 우리 두만강 지역을 특별 개발 개방한다는 이런 문구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천 이제 우리 두만강 지역이 2012년도이면 우리 지금의 경제 수입이 두 배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저런 그 다음이 2020년도에 내 아마 네 배로 성장할게입니다 야 그러면 그때 우리 멋있게 살겠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 그때까지 살만하겠습니더 아이 엄마 이제 2020년이라는 게 10년밖에 없는데 그래 엄마 10년밖에 아예 살겠습니까 오 내 계산 잘 못했구나 야야야 그때까지 더 살지면서 시끄란 게 뭐야 아저씨 30년 아저씨도 반세기는 더 살아됐다 그건 너무 많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 많이 계산 견도는 그렇게 하자 말이야 아이고 욕심이 많다 예 그 때문에 우리 두만강 지역이 아마 우리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가는 심수가 될깁니다 야 그게 선전 알지 선전 그래 그게 그런 게구나 그렇지 내일 그때 가서 돈 한 번 한 번 기껏 한 번 써봐야 되겠지 자 다음 문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이번에는 연룡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아 내 연룡도에 대해서 잘 아오 얘기를 해봅사 잘 압사 연룡도라면 뭐냐 연룡도라면 연룡이 영정도므로 맞습니다 한 개 그 특별 개발 구역만 같다는 겨 연룡도 아이차 정말 요거는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 개발 구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요 세 개 시로 하나로 합쳐서 한 개 우리 구역 시로 만든단 말입니 옳다 이게 이게 그럼 나도 비슷하게 맞췄다 비슷하게 맞췄다 아이차 네 자 보자 이번에는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차 결혼했습니까 아이차 아이차 그거 말하자면 좀 아짜아짜인데 아 뭐냐 당신 잘 알 필요 없다 그렇다고 아이차 아이차 자 그리모 두부이 저 결혼하기 전에 뽀뽀로 해봤습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 이야기를 해봤자 뽀뽀라는 게 다 뭐야 결혼 전에 임신해서 통보이 다 나 아하하하하하 아유 야 어떻게 콜라당이 쉬쉬하는 바람에 아하하하하하 그래 그때 그때 그래서 난 아가 광철인데 야, 가 한보다는 세상 구경 못할 뻔했다던데 어, 똘고기 똘고뿌리겠다고 해가지고 새 애를 먹었다던데 우리 그거 보인다 야, 그때는 야, 그게 어떻게 무섭던지 남에게 들키우자 배로 그저 꽁꽁당져가지고 야도딸을 견지는게 그래서 아 속에서 모자라진지 모르지만 그래, 지금 그 아 어떻습니까? 야, 뭐 어떨게 있어? 땀찍만한 저의 애미를 닮아가지고 사람들라도 가쩌요 아이고, 이런 소리 하지 맙소 각이라도 애미를 닮았길래 고렇게 깡다 있고 어딘가 빤소리 세제구마인도 가시세 살며 이런 소리란다 애비를 닮았으면 흥금막 떼갖고 히천히천하다나 이기, 이기, 이기야 몰라도 저의 애비를 닮아라 했었고 몰라도 재미를 타나지 말라 했었구만 다시 금방! 어, 알았습니다 아, 그런다 제 석격수는 그래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이번에는 두 번 인터넷이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인터넷이란 게 당신 말하라 아이, 당신 유식하다 하자, 당신 말하라 내 말하자는 거 자기 다 말하라 내 생각에 이것도 줄임말 같으러 하오 알만하면 나 그래, 인터넷 안단대, 역시 우리 시내로 가게 되면 인행도 어째고 뭡니까 그 인행도 옆에다가 토바투 만들어가지고 니께야 내께, 니께야 내께하네 올메스 암함까 이런 거 인터넷이라 하자 암까 야아 똥똥하다, 땅맞다 정말이야 어디다 갖다 붙이지는 잘 갖다 붙인다 아니, 어쩜 이런 거 올빤하고 무식한 양반 두루 골라 지식경연에 보낼 건 뭐여? 아니, 그러면 당신 한번 말해보라 그래, 인터넷이란 게 뭐여? 인터넷이란 게 무엇인가? 예 우리 전세계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연결되어? 예, 그래서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말합니다 아, 그것도 깼내놈 그렇지 무슨 무슨 토바투 알았습니다 무슨 경계에?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이란 게 무슨 말인지 또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글로벌처럼 살아라는 게 암까, 그거는? 아, 무슨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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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공부라라 글로벌라는 게 뭐여? 어? 지금 무슨 시대인다? 지식경제 지식경제 시대다 어, 옳지 그리길래 글로벌어먹어라 공부해 글로벌어먹어라 공부라 이게 있다 맞습니까? 예, 예 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요 내 용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보라 예, 이게 우리 글로벌 시대란 게 무엇이냐 예 우리 글로벌 시대란 게 우리 세계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난 그 땅에 맞췄지 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이런 지식 경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저 알아맞추기도 있답니다 알아맞추기? 알아맞추기 글 쓴 다음에 특보고 표현해서 대방에서 알아맞추는 거 그거는 쉽지앤도 우리 한번 연습해보겠어요 그러면 내 글 쓰고 아버지 그 다음에 본 다음에 엄마 알아맞춥니다 네 알아맞춥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엄마 여기 와갖고 아버지 거기 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아맞추기 한 줄 모르겠다 여기 서라고 예 서십시오 엄마 봄아야 돼 네 아이 볼게 내 누구야 내 누구야 당신 때때 진짜 내 이놈 이동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 표정없이 제대로 하란 말이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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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ko 내 아들이지 김광철 내 글자 내 글자 아들이다 작은 디디 야 힘들잖아 근데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편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알아 Kalau 마칠까 야, 니 암 너너부터 잘할 것 같애야? 내가 할게, 아버지 글씹소 여기나 합소, 아버지 글씹소 나는 말 아야구, 나는 행동으로 할게 엄마 알아맞히게 저기야 글씹소 말이야? 예예 합소, 빨리 글씹소 말이야 바쁜 거 내지 마 합소잉? 아, 강가루! 아, 토끼! 야, 뭐지까? 원숭이! 아, 티! 빨리, 벌써! 아! 이게 뭐야? 아, 강아지! 아, 새우! 이렇게! 그래도 니 한 개 썩 쉽다! 잘한다! 저 나와봐! 여보세요? 예? 어, 예, 지금 출발해라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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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빨리 출발해야 돼 우리 오라니! 야, 야, 빨리, 빨리! 글려볼! 잉턴이! 절대 긴장감 하지 맙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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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긴장감! 장길도! 당신 호망소리 하지 말라, 예? 아니, 호망소리야! 가자, 우리 가자! 장길도 호망소리 야, 야, 이게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름이 아니노입니다 내가 어쨌든 따라가서 저 두리로 문 앞에서 딴소리 치워가지고 딜에 보내야지 아이들같아 아버지, 엄마! 고마워! 고마워!